무회전 무회전할 때 신호등 체크하세요. 네. 무회전 무회전 백셀 임패고 철억불 차호 기자에 가면 돼요. 사람 서 있으면 스탑 방안도 숨겼으면 아세요. 숨겼으면 아세요. 뭔 개소리야! 계속 차오죠. 방안도 숨겼으면 아세요. 스탑 스탑 중립 왼쪽 보고 2차로 안하면 가는 거예요? 이제 기어 놓고 출발 오른쪽 2차로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. 뭐 공원전 하는 거야? 응.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. 우아아아악 직진입니다. 우아아악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. 뭐 공원전 하는 거야? 응. 직진입니다. 액셀 벌리고 우측감 밝힘. 어이없다. 전원을 싱크쓰지 마세요. 사람이 우선이에요. 사람이 정지 안하면 싱장감점이고 싱크도 돼요. 자 우측감. 브레이크 바로 해주세요. 네. 오른쪽으로 오토 옆쪽? 네. 가봅합니다. 네. 전부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. 전부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. 네. 쫀더크? 스타트. 잘했어요. 파쿠. 네. 올리고 수강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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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